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볼 건 어떻게 하면 이 헤드의 스피드를 더 가속시킬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 헤드의 스피드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왼팔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팔에 보통 매달려 있죠 팔에 매달려 있는 이 끝에 있는 추가 다운스윙 때 팔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헤드가 풀리면서 스피드가 나요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팔이 감속이 되면서 이 추가 최대의 가속을 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계속 팔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얘 스피드가 튕겨나갈 힘이 없을 거고 우리는 팔이 떨어지고 감속을 하면서 헤드의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목은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손목이 만약 꽉 잡고 있다면 이 이중진자 운동이라는 부분 이 추가 다운스윙 때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겠죠 그래서 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팔의 움직임은 다운스윙 때 앞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손이 오른쪽 허벅지에 내려왔을 때 체제점을 가리키고 가리키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올라오면서 임팩트를 해요 모든 프로들 타이거우즈 맥길러리 모리카 모든 선수들을 보면 다운스윙 때 손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켜요 이때까지 다운스윙 때까지 헤드가 빨리 풀린다면 당연히 가속이 안 되겠죠 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팔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손이 위로 올라오며 몸도 익스텐션을 하면서 스피드가 나가면서 헤드의 무게가 빵 하고 튕겨 나가요 이게 골프에서 비거리를 내는 방식이에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 팔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야 된다 만약 팔이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면 스피드는 감속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공쪽을 향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가리켜야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수건 터는 느낌을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수건을 터는 느낌에서 만약 제 손이 어느 순간 임팩트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고 손이 계속 일로 움직인다면 스피드를 이 헤드 끝을 절대로 가속시킬 수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 헤드 끝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손의 동작은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손이 위에서 아래로만 계속 떨어져도 안되고 손은 임팩트 이후에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탁 했을 때 내 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정확하게 골프에서는 가속되는 느낌이에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자꾸 임팩트 이후에 접으라고 얘기를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면 자 여기서 헤드가 가속이 됐고 힘을 주지 않아도 각을 유지했고 손이 내려왔고 이 상태에서 치면서 가속이 생겼죠 조금이라도 다운스윙 때 헤드가 먼저 움직이는 헤드의 추가 먼저 공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면 절대 이런 느낌이 날 수 없어요 제가 만약 이 느낌에서 걷어 올리는 느낌이 있으면 이 헤드의 가속이 안될 거예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유지한 느낌에서 올리면 헤드는 정말 빠르게 가속하는 느낌이 들지만 공을 세게 치고 싶다면서 헤드가 빨리 공쪽으로 때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캐스팅이라는 동작이 생기면 절대로 손을 올려도 가속이라는 동작이 생기지 않아요 마치 저의 느낌은 아까 전에 느낌은 헤드를 다운스윙 때 올려주는 느낌으로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속을 해줬다면 아까 전에 했던 느낌은 그냥 손목에 힘을 꽉 주고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혀 가속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즉 각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위에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최대한 기다려줘야 된다 두 번째 제가 방금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탁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힘을 안 줘도 이렇게 가속이라는 동작이 생겨 비거리가 확보가 되지만 만약 제가 감속을 하지 않고 레깅은 잘 유지했지만 감속을 하지 않고 계속 팔에 스피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낸다면 결국 팔에 힘으로만 공을 치는 거지 정확하게 원심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비거리는 어느 정도는 나가죠 공을 세게 치고 싶어하는 캐스팅과 그리고 계속 스피드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손의 스피드가 계속 가속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통은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클럽을 잡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 왼팔의 하나의 줄과 또 하나 줄에 매달려 있는 이 골프의 클럽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힘을 빼고 가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립의 힘이 빠져 있어야 되고 왼팔과 겨드랑이의 힘이 빠져 있어야지 얘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줄로 왼팔을 매달았다는 느낌과 왼손에 이 추를 매달았다는 느낌을 가지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느껴서 공을 쳐야지만 내가 힘을 빼고도 이 클럽 때문에 손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클럽 스피드가 말도 안 되잖아요 오른발 뒤에다 놓고 몸을 쓰지 않고 이 느낌으로만 쓱 치면 보세요 몸을 쓰지 않더라도 쓱 치면 어느 정도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클럽 스피드도 확보되죠 여기에서 조금 더 거리를 내고 싶다면 여기에서 탁 스냅을 조금 더 써보는 거예요 몸을 쓰지도 않고 오른발 뒤로 빼놓고 이렇게 스피드를 내면 자연스럽게 비거리 스피드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힘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닫는 거 다운스윙 때까지 손이 내려올 때까지 절대 공을 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과 임팩트 이후에 계속 가속하는 게 아니라 탁 탁 이 느낌을 주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났을 때 아마 최대의 가속이 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꾸준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예요 부상 어깨 공을 치려면 이 방식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니까요 고민해보고 연습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